기억 못하는구나 미안해 송채야 정말 미래에서 왔어? 사랑해 송채야 애가 상태가요? 이게 타임머신이야 어머 송채야 니 시계가 내 영혼을 과거로 데려왔어 널 살리라고 가까이 오지마 니가 날 왜 지켜? 아무것도 못 바꾸면 그럼 난 여기 왜 온 건데? 앞으로 내가 옆에 딱 붙어서 지켜줄게 혹시 그 이유 때문이라면 난 괜찮아 내가 니 꿈 반대로 할 거니까 한번 믿어봐 어 잘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응? 응?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